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머스크, SNS 기업인답게 이번 소식도 트위터 통해서 한 줄의 뉴스를 통해서 밝혔는데 왜 하필 8월 8일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 있는 날짜인가요? 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가장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하는 관광 명소 하나만 딱 고르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등이 단연 이화여자대학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여, 발음상 좋은 뜻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화가 중국으로 하면 리파 라는 발음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화의 파, 앞에 리는 이익이라는 그런 발음하고 똑같고 파는 돈을 벌다. 중국 사람들이 새해에 만나면 하늘 인사가 꿍시, 빠차입니다. 여기 또 빠가 나오죠. 이게 한자말로 하면 발자인데요, 발. 이게 아라비아 숫자 8하고 발음이 똑같거든요.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기억 우리 그 당시 세계를 울렸지 않습니까? 그 베이징 올림픽이 언제 열렸냐면요, 2008년, 이게 또 파리 나오죠? 8월 8일 8시에 열렸습니다. 아, 팔을 상당히 좋아하는군요, 중국인들이. 그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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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가 돈 번다는 뜻이거든요. 테슬라가 8월 8일 날 로봇 택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사업체가 다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제투자가 중에 중국이도 많고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8월 8일, 빠, 빠, 데이의 로봇 택시를 공개하겠다. 이 얘기는 로봇 택시 나오면 돈 좀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머스크가 직접 밝힌 배경은 아니고. 제가 해석입니다. 트위터를 좀 보내셔야겠어요. 네, 물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럴 것으로 추정이 돼요. 8월 8일 로봇 택시를 공개할 딱 한 줄 올렸거든요. 로봇 택시 공개하면 돈 될 거야. 지난 주말에 뉴욕 정시가 테슬라 때문에 노동을 쳤습니다. 장중에는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떨어졌더랬어요. 급락 마감을 했어요. 왜 떨어졌느냐. 로이타라는 세계 최대의 통신사, 특히 경제 쪽으로 상당히 유명한 통신인데요. 이 통신사가 단독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머스크가 주재한 테슬라 고위 임원에 의해서 머스크가 임원들에게 특별 지시를 했다. 그 지시의 내용은 이제 중국하고 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가형 전기차 모델2 폐기한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기차 계속 가격 인하 전쟁해봤자 우리가...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저가형 전기차판은 모델2 프로젝트 폐기하고 대신에 로봇 택시에 올인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바로 이 로이타 통신의 보도에서는요. 앞부분, 테슬라가 저가차 전기차 모델을 폐기한다? 이 얘기는 전기차 시장에서 철수하는 거 아니야? 물론 고가 전기차는 계속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지금 대량 판매는 저가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과의 경쟁이 어렵더라도 전기차, 저가 전기차에서 폐기한다는 것은 테슬라의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는 테슬라의 주력 상품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또 머스크가 펀쩍 뛰었잖아요. 장 끝나고 나서 로이타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 또 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언론 사람이 아니라 또 거짓말을 한다면 지난번에도 거짓말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가 있는 얘기인데 미국은 명예훼손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는 나라예요. 어쨌든 로이타가 아주 어렵다 보니까 이런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8월 8일 날 로봇 택시 낼 거야. 그리고 8월 8일 빠빠데이 돈 벌 수 있어 로봇 택시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시간 후 애프터 아워 그래서 또 테슬라 주가가 올랐어요. 이것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머스크의 마법 한 칼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를 하는 로봇 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이터 덕분에 8월 8일 날짜가 공개됐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사실 미국에서 로봇 택시 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전성 문제가 아직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로봇 택시가 동전의 양면처럼 잘하면 대박이 나겠지만 잘못하면 대파 아니 쪽파 쪽박을 찰 수가 있다. 네 쪽박을 찰 수 있다. 발음이 헛나가 죄송합니다. 쪽박을 찰 수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 알파벳이 만든 웨이모라는 로봇 택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만든 크루즈라는 로봇 택시라는 게 로봇 택시라는 게 로봇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이 아닌 로봇 지능이 움직이니까 사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자율 택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문장기사님이 운전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이 보조석으로도 앉지도 않고 그냥 기계만으로 달리는 택시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때 상당히 선풍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로봇 택시들이 사고를 냈죠.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일부 퇴출당하기도 했어요. 바로 그런 면에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이게 알파벳이나 또는 제너럴 모터스처럼 나왔다가 테슬라의 로봇 택시도 만약에 퇴출당한다면 이게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게 동전의 양면에서 테슬라의 로봇 택시 출시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그럼 기대는 뭐냐. 테슬라가 지금 알파벳의 웨이모라든지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가 실패한 것을 알고도 8월 8일 날 빠빠데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8월 8일 날 우리 로봇 택시 내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기존의 알파벳이나 또는 제너럴 모터스보다도 성능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판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올렸군요. 그런 기대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율차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 있거든요. 가장 앞서가 있는 테슬라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2000년에도 머스크가 곧 자율차를 내놓겠다 했는데 4년간 지금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랬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에는 빠빠데이에 빠차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이제 테슬라를 머스크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캐시우드의 또 한 번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캐시우드는 잘 아시는 대로 돈나무 언니는 테슬라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도 오로지 나는 테슬라다 해서 엄청나게 주식을 샀다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를 믿어라. 이것은 웨이모나 제너럴 모터스가 하는 크루즈처럼 실험 단계가 아니라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를 전기차를 세계 최대로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공지능 자율 기능만 조금 된다면 여기서 엄청난 선풍이 이룰 것이다. 그럼 주가가 대폭등할 수 있다. 이래서 테슬라 주가가 2천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놓는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주가가 시간 후에는 올랐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려요.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이거 로봇 택시 쉽지 않을 텐데 특히 세계 1등 IT 기업 애플도 실패했잖아. 애플카도 접었죠. 이거 냈다가 회사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 로이터는 2차 공격을 또 했습니다. 전기차 대신 자율주행에 올인하는 테슬라의 전략은 잘못된 배팅. 참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만 배팅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산할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에 지금 머스크가 인공지능 스타트업도 30억 달러를 추진한다. 이런 대목에 대해서 경쟁업체에 비해서 너무 늦었다. 쉽지 않을 것. 이런 저주의 지금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아예 블룸버그는 통째로 묶어서 테슬라의 성장성에 총체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8월 8일 날 머스크가 어떤 멋진 전기차 로봇 택시를 보여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로봇 택시의 성공 여부를 차치하고 이건 둘째 문제로 볼 때 그동안 머스크가 하도 시간을 많이 하니까 이게 사실 나와야 나오는 거잖아요. 8월 8일에도 그 약속을 지킬지 여부가 일단 1차적으로 더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실적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이 스치기만 해도 회사 가치가 폭등했던 때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2차 전지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 주도주로는 반도체가 다시 부활을 했는데요. 희비 갈린 기업들 실적 소식 이어서 살펴보죠. 1분기 실적 시즌 개막을 했는데 반도체 드디어 좀 봄이 왔어요.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반도체 부분에서의 흑자가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적 발표했는데 반도체 흑자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을 올리느냐. 삼성전자의 첫 번째 나오는 잠정치 실적은 분야별 실적을 집계하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번 실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현금 흐름표상에 들어온 돈 나간 돈 쭉 해서 그중에서 매출 영업이익만 쫙 빼서 발표하는 거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익이 나왔다. 이것은 이번 달 말에 나오고요. 이번에 나온 것은 총체적으로 6조 6천억 원의 흑자가 났다. 영업이익. 엄청난 흑자예요. 전년 동기 대비 9배, 931.25%. 작년 1분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0배가량 늘어났다. 이것은 드디어 터널을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작년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900%라는 데 큰 의미를 줄 건 없고요. 기저효과가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이익이 한때 좋을 때는 풍기 이익이 15조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반토막도 안 되네요. 갈 길은 멀지만 터널에서는 나왔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난번 실적과 비교해 볼 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이 부분에서의 실적은 큰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반도체 부분에서도 특히 랜더 플래시 부분에도 흑자가 낫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LG전자, 작년 이맘때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꺾었다. LG전자는 엄청난 증가, 삼성전자는 감소. 그래서 LG전자가 수십 년 만에 삼성을 잡고 1등으로 올랐다 했는데 완전히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의 특징은 반도체가 없거든요. 이 대목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는 전체적인 반도체는 별로, 전체적인 전자산업은 별로 성장세가 아직은 미미한데 반도체 부분에 삼성전자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차이는 바로 반도체에서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딱 비교해 주시니까 변화가 극명하네요. 이달 말에 SK하이닉스도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도 좀 비슷하겠죠, 분위기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1년 내내 적자였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적자였지만 다른 부분, 가전과 스마트폰 부분에서 흑자였기 때문에 간신히 적자는 막았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냥 반도체 그 자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SK하이닉스의 흑자 반전이 되느냐. SK하이닉스가 흑자 반전된다는 것은 반도체의 흑자 반전을 극명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곧 발표하는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끈을 대고 있는 미리 성견 지명이 있어서 HBM이라는 고대역 반도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납품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HBM의 흥행이 이번 실적이 또 제대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터리 업계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걱정이 배터리 업체인데요. 배터리 업체 중에서 대표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 줄여서 LG엔솔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나 급감했습니다. 마치 작년에 반도체 회사들이 휘청휘청할 때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1300억 흑자가 났다고 그러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이것은 사실 적자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면 무슨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회계 처리는 지금 당장에 순간순간 발표하는 것을 순간순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큰 덩치에 한 번에 나는 일회적인 것은 내년 내후년에까지 플러스될 것이 지금 와서 플러스로 먼저 선 반영되는 게 있거든요. LG엔솔루션이 지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반도체 보조금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보조금 받을 만한 금액을 미리 회계장부상 수익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천억 원이 좀 넘어요. 그거 빼면 그거 이번에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회계장부상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 LG에너지솔루션은 창사 이후에 상장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LG화학에서 분사가 되는 회사니까요. 상장 후에 첫 적자다. 참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뜨겁게 달아올러 언제 그야말로 화성이나 달나라까지 날아갈 정도로 스카이 라켓팅 했는데. 방전이 됐어요, 배터리가. 이 회사가 적자가 됐다. 엄청난 변화. 그만큼 지금 세계의 배터리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배터리 업계 전망이 밝지가 않은데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두 번째 북미 공장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자인데 또 앵커님 잘 지속하신 대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전기차, 캐즈메트, 2, 3년은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한 상태에서 공장을 짓는다? 없는 돈에 생돈을 넣어서 공장을 짓는다. 그것은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죠. 거기다가 경기 침체가 좀 더 길어진다면 LG는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죠. 전자 부분에 우선 반도체 사업을 타이밍 잘못 잡았다가 LG가 반도체에서 퇴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람에 LG전자가 사실 반도체 없는 전자라는 게 사실 상장하기가 좀 어렵죠. 그다음에 또 휴대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을 좀 늦게 전환을 해서 그런 아픈 손가락을 만든 그런 아픈 상처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LG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해야지 또 아픈 손가락 하나 더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배팅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만약에 호황이 온다면 지금 투자해놓은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보조금 다 없애버리고. 당선 첫날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투자하는 게 현명한가.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SK는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 없앤다는 소리는 하고 있지 않고 반도체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배터리는 그럴 것인가.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바라보는 시각이 절벽을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국으로 간 기업은 이름이 LG전자라도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GDP에 한국 GDP에 거기서 생산해서 본도는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우리 일자리 창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흑자를 내면 배당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다시 들어오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자 속에서의 투자. 상당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LG엔솔의 미국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그 부분이 기업들도 투자를 하는데 딜레마일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대선 판도로는 누가 더 우세합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LG엔솔도 그걸 면밀하게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재미있는 기업과 사람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